안녕하세요. 제레민입니다. 오늘은 홍콩에 와있는데요. 홍콩 에그타르트 스타벅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만 파는 펌킨 스파이스라는 제품인데요. 골드브루 라떼입니다. 홍콩에서만 파는 펌킨 스타벅스, 골드브루입니다. 그냥 골드브루 맛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녹아버린 라떼입니다. 오는 길에 언덕이 많아서 다 녹아버렸네요. 확실히 라떼는 호박맛이 많이 나요. 호박 라떼였습니다. 에그타르트와 밀크타르트입니다. 아, 스타벅스는 하나에 약 8,000원 정도 합니다. 에그타르트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일본어 치즈 intro 온전 물렁물렁 부드러워요. 옆에 친구도 있는데 친구랑 전화 먹을게요 맛이 어떠한가요? 맛있습니까? 나도 그렇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푸딩같은게 들어있고 겉은 더 바삭합니다 이게 바로 외곽내유죠 치킨파이어 포크파이입니다 이게 3,000원입니다 치킨파이어 포크파이 지금 바로 앞에 홍콩점경이 펼쳐져 있어요 바베큐 이거 아까 치킨파이보다 간이 쎄고 훨씬 제 입맛에 맞습니다 동네에서 산건데요 정말 괜찮네요 이거 다해서 4개에서 8,000원 밖에 안해 아까 4개 중에서 어떤게 제일 맛있었나요? 에그타르트 저는 바베큐 파이가 괜찮았어요 추가로 바니샘에서 구매해온 신기한 것을 먹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꽃게입니다 향은 비린데 맛은 정말 괜찮아요 조금 올드하네요 조금 올드하네 조금 올드하네 조금 올드하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긴데 오 신기하다 콩 국 음료를 샀는데 꿀맛이 별로 안나요 이거 허니야 응 먹어볼래? 아니 아닌데 두개 샀어? 그거 내껀데 친구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허니는 아니고 진날냅니다 진날냅니다 여러분 홍콩에서 더 맛있는 영상 쇼츠로 올릴테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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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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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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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